오늘의 대개는 영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 등장하는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와 같은 영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 등장하는 공룡 알로사우루스와의 성부가 되겠습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 등장하는 인간의 의미에 만들어진 공룡입니다. 정확히 밝혀진 크기는 없지만 몸길이가 9에서 12미터이며 무게는 6톤에 달하고 아주 길고 뾰족한 발톱이 주역 공격수단으로 치명상을 내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발톱이 최대 60cm 이상의 길이까지 자라 이빨에 머금가는 위력은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글로사우루스는 쥬라기 월드 폴론 킹덤의 섬에서 처음 등장하여 도미니언까지 등장하는 욕시입니다. 도미니언에서는 다자난 성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크기가 14미터이며 무게는 4톤이고 60답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고 강한 취향력도 지니고 있는데 덩치에 비해 움직임이 빠른 편이지만 테리지노도 공개된 게 부족해 어떨지는 의무입니다. 기다란 발톱을 가진 테리지노사우루스와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 알로사우루스와의 성분이 어떻게 될까요?